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경북 북부에 한 차례 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와 함께 기온도 떨어집니다 특히 모레에는 한낮 기온이 16도에 그치면서 평년 수준을 크게 밑돌겠습니다 요즘같이 들쭉날쭉한 기온에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우선 내일 아침까지는 오늘과 비슷한 기온 이어집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17도, 강릉 12도, 대구는 16도가 예상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1도, 강릉 13도, 울산 17도 등 오늘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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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